오늘의 최용석 매니저님의 마지막 시간은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내일은 아마 저희가 정말로 속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케이크라도 하나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슈카 뱃살바라라는 채팅이 올라오는데 안보이는데? 제가 옛날에는 헬스보이였지만 요즘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KB진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님과 중국시장 요즘 저희 마음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시장이라는데 중국시장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요즘에 중국시장 워낙에 좋지 않아도 사실은 고개를 좀 띄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너무 큰 시장이니까 뭐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또 공동부유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게임시장 철퇴다. 18세 미만 아예 하지 마라. 연예인들 이래라 저래라. 시진핑 주석의 사상 공부해라. 날마다 뭐가 나오는데 중국 주식과 관련이 있고 공동부유 정책. 핵심은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이게 저희가 너무 표면적인 것만 집중을 하면 저희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니까 본질을 놓치면 투자 아이디어를 잘못 세팅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핵심을 바라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규제 일안들은 시진핑 주석, 중국 정부라고 말하면 지금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주도권,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플로우상에 있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제가 좀 명칭을 명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처음 딱 집권했을 때 반부패라는 정책을 했거든요. 반부패 정책의 2탄 버전이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조금 다른 앵글로 글로벌 이슈가 뭐가 있을까로 봤을 때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거랑도 좀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렇죠. 중국이 전체 인구 14억이라고 저희가 보면 고소득, 고학력 이런 분들은 비중이 한 5% 정도 될 거거든요. 나머지 95% 정도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아마 주류가 아직까지는 많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런 분들 비중이 아직 크긴 한데 그러면 시진핑 정부가 장기 집권을 앞두는 과정에서 뭔가 규제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14억 인구의 과반수한테 이런 정책적인 지지가 없다?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려면 공동 부유가 너무나 좋은 캐치프레이즈죠. 우리는 위에 5% 걸 뺏어서 95%한테 줄 거야. 그러면 나머지 95%한테는 사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기반이 되는 거고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부패 정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도 반부패도 보기에는 표면상으로 시진핑이 정말 사람이 너무 청렴해서 실제로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중국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부패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숙청하고 이런 건가? 실질적으로 까보면 본인의 반대되는 당파의 사람들을 치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부유도 그런 전략의 일종의 앵글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트럼프가 이 아까 말씀드린 5%와 95%의 균형을 정확하게 잘 잡았죠. 그러니까 백인 안에서도 사실은 백인이 우월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판벨트 러스트벨트에서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은 못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고학력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제한적으로 컨텐츠를 접하기 때문에 보는 걸 믿는 이런 좀 신앙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신뢰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가죠. 본인이 믿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중국에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거 반부패처럼 명분은 너무나 좋죠. 공동 부유도 사실 모든 국가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중산층을 다 끌어올리고 다 잘 살고 싶죠. 그런데 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건 모두 다 지향을 하고 중국 정부도 하루 이틀 이슈는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본인의 정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또 연결고리가 뭐냐면 규제를 막 하면서 핵심은 이런 민영 기업들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핵심 전략인 거죠. 민영 기업들의 데이터 말씀이시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핵심 데이터를 많이 쥐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 행태라든지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틱톡 같은 것도 그렇고 텐센트나 여러 가지 그리고 게임이나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민간에서 통제를 한다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규제를 먼저 저는 시작했다고 보고요. 규제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나의 이런 규제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 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겠는데 이런 큰 그림상에서 공동 부위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임플리케이션은 한 줄인데 명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실질적인 경제적인 액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이 경제적인 액션을 보고 사실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분도 사실은 저희가 살펴야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좋지 않을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또는 4년임 심지어 종신주권이란 말이 있던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종신까지는 모르겠지만 3년임 4년임만 더한다 그래도 앞으로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년을 위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게 공동부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그런데 상위 5%를 때려서 90분표에 나눠준다. 상위 5%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제가 혼날지 모르겠지만 공산당 자신들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혼날려나? 그런데 자신들이 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는 소린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측근 본인의 같은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쪽은 제 생각에는 규제 대상에 넣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기에는 정부에 좀 반하는 발언들한 대표적인 게 이제 마윤 같은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 산업에 국한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제적인 액션이 명분으로 제시하는 게 차이가 이미 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업별로 보시면요. 앞에 최용성 매니저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주가가 어마어마시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규제하는 쪽은 산업이 엄청 안 좋아요. 공동 부유라는 게 모두 다 에브리바디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는 게 사실 정치적인 명분이라고 하면 산업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만 규제하면 안 되죠.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건데 한쪽은 엄청나게 부양하고 보조금 주고 한쪽은 엄청나게 규제하고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앞뒤상으로.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인 정책을 펼칠 때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중국 정부가 살펴볼 건 결국은 고용이라고 봅니다. 고용이요? 네. 고용 시장을 지금 중국 정부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걸 기준선으로 잡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들을 저는 펼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까 5%, 95% 이렇게 나눴지만 어찌 보면 상위 5%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들을 그분들은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임금을 통한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사실은 생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고용이 흔들리면 사실 이게 사상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반발심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고용이 흔들리면 내가 기껏 공동부유로 만들어낸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고용이 지금 제가 불안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뭐랄까 건강하진 않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최근에 중국 7월에 나온 경제 지표가 쇼크였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산업 생산, 고정 투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소매 판매도 그렇고 컨셉은 크게 하회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용만 좀 괜찮아 보였어요. 실업률이 6월이 직전 월이 5%였고 7월이 5.1%였거든요. 다른 거는 거의 5%포인트 이상 컨셉을 하회했는데 이거는 0.1%포인트니까 그냥 생각보다 고용은 괜찮나 보네. 그냥 얼핏 보면 그런데 이걸 연령별로 쪼개보면 가장 핵심 고용 연령층이라고 저희가 보는 16세부터 24세. 그러니까 청년층들의 실업률이 16.2%까지 뛰었습니다. 중국이요? 네.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그런데 계절적으로 7월이 중국이 이 청년층은 실업률이 좀 많이 튀기는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처럼 9월 학기예요. 7월에 대졸자가 대거 고용시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7월에 좀 이 연령층은 튀긴 하는데 제가 높은 레벨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직전 연도 코로나 한창 영향을 받을 때 2020년 7월이 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16.8%였어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죠? 젊은 층들은? 중국도?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들에서의 사실 이 허리 역할을 하는 이쪽이 사실 역할이 허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밑에일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불만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부동산, 게임, 엔터, 교육 여러 가지. 이 산업들 각 조각조각으로 보면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 제조업이 22%가 가장 크기는 해요. 제조업은 지금 전부가 육성을 하고 있는 기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합치면 규제 산업을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을 무분별하게 계속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좀 의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규제할 거고 이거 도대체 저점이 언제냐 반등이 언제 나오냐 이거는 사실 정확한 타이밍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규제의 강도가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유지되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의 정점이 3분기에 형성이 되고 4분기부터는 체감적으로 좀 약화될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산업별 고용을 잘 이렇게 보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중국의 어떤 1등주다. 이렇게 보면 이런 기업이 그 지역에서 1등인데 저희가 전국구로 봤을 때 비중이 크니까 1등 기업이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한 기업체 하나가 고용을 일으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플랫폼이 하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은 사실 전국구 비즈니스고 고용을 꽤 많이 일으키고 있는 서비스 산업 안에서는 이쪽 비중이 사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규제로 계속할 것인가 저는 사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또 3분기를 정점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3대 범안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반독점법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마지막이 데이터안보법 이 3개의 시행령들이 아직 좀 랜덤하게 간헐적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게 9월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한 달 정도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실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명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칠 때는 고용 지표를 보면서 살펴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전반적으로는 3분기의 정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서는 명분은 좋지만 결론적으로 청년층의 지지 아니면 95%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규제는 할 수는 없고 겁을 좀 준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좀 풀어줘야 좀 고용도 되고 지지율도 올라가니까 내세우는 것과 실제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정점을 한 3분기로 보니까 4분기부터는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이나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중국 시장을 보면서 조금 잘 모르겠는 것과 좀 신기했던 게 청년 실업층이 그렇게 높은데 젊은 분들의 시진핑 주석의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 믿음 이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굳건하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이는 거를 어디까지 설문조사 같은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맞나요? 이거는 좀 평균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린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그리고 사실은 저학력이신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CCTV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리다라고 믿는 분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애국심 그리고 시진핑을 향한 이런 충성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위 5%의 해외 유학 단위에 오시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주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리더들이 주로 이런 세대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사실 메이투안이나 그다음에 핀도우드 이런 쪽은 CEO분들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30대, 40대 초반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에서 조금 넘어가는 과도기의 분들이 지금 고소득층이고 고학력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5%의 분들은 사실은 좀 반감이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불만이 아예 없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중국 경기가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증시도 내려가고 어떤 지표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지표가 안 좋은 나라 같은데 경제 지표들이.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통화 정책을 풀어준다든지 재정 정책을 조금 더 쓴다든지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투자자분들을 계속 만나 뵈니까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동동부위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오케이. 그럼 데이터 확보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코로나 기저효과가 이제 사라지니까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까지 하니까 그럼 재정 지원, 통화 정책 지원 안 할 거야?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할 거다. 네. 할 거다. 지금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통화와 재정 중에 메인이 뭐가 될 거냐. 메인은 저는 재정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짜려면 그러면 재정의 힘이 어디로 갈 건지 그 산업들을 저희가 짚어야 투자 아이디어를 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신형 인프라라고 봅니다. 신형 인프라요? 신형 인프라. 신형 인프라. 네. 구형 인프라. 신형 인프라. 중국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구형 인프라는 도로, 철도, 수록, 항만 이런 쪽. 원자재 수요를 막 일으키면서 이끌어가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신형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나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라든지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 그다음에 새롭게 저희가 데이터 센터 같이 5G 관련된 수요들, 5G 인프라들 들어갈 수 있고요. 통신망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걸 신형 인프라라고 해요. 이쪽이 중국이 중장기로 성장 전략을 계속 잡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서 같은 괴를 함께하는 산업입니다. 제가 좋게 보는 중국의 육성산업,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아까 앞에서 풍력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이런 카테고리 전반적으로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이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중국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하고는 아까 고용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근거를 들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중국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 특히나 소매 판매가 가장 안 좋았어요. 중국이 막 내수 활성화한다 해서 한껏 소비 기대감들이 컸었는데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소매 판매를 상품 소비, 소비재, 그다음에 서비스, 특히 외식 비중이 큰데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면 외식이 꼬꾸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도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최근자로 기준으로는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었는데 7월까지만 해도 영양권에 항상 들어와 있는 시즌이었어요. 봉쇄 지역이 막 늘어나고 이거에 따른 영향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경제에 해당하는 외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근자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리 델타 변이에 따라서 간접적으로도 중국이 여기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격이 있고 고용도 안 좋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재정의 수익과 지출의 그로스가 역전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수입은 사실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재정 지출은 쭉 빠지고요. 이건 이제 YY 그로스로 보는 건데 수입이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중국이 올해 들어서 정말 보수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제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의. 굉장히 좀 재정을 아꼈고 특히나 코로나 확산 매우 초기에는 중국이 처음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인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때는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방어했어요. 그래서 금리 내리고 지진율 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백신도 있고 중국도 나름은 이걸 매니징하는 툴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을 쓰면서까지 뭔가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고 재정 여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이 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사실 구형 인프라, 도로, 철도, 수로, 여기서 이제 어떤 원자재 수요나 굴삭기 이런 수요가 막 일어날 수 있는 쪽은 저는 좀 제한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이 사실 지진율을 내렸는데 최근에 지진율을 내리면서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제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진율을 내린다라고 했거든요. ppi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형 인프라를 투자를 강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원자재, 철강, 구리, 원유 이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지진율 내려가지고 ppi 내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막 주도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이거 상쇄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형 인프라는 저는 하진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중장기 먹거리,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화에서 핵심 쪽 이런 거를 결합해서 신형 인프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프들도 안 좋고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재정 정책 그중에서도 신형 인프라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 테니까 산업도 이쪽 산업, 주가도 이쪽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형 인프라니까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댐을 만든다든지 한국에서도 k-뉴딜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중국에서도 비슷한 거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쪽 산업이 좋을 것 같으면 그럼 저희는 구체적인 투자 플랜이나 투자 전략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세 가지로 중국 산업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부가 명확하게 규제하는 산업 이런 거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교육 이런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색 지점에 있는 쪽 규제를 하진 않았는데 왠지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변동성이 커졌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백주라든지 사치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면세점 이런 게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정부가 이제 육성하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전기차, 태양광 이런 쪽으로 이제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규제하는 산업을 저점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점상으로 빨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하시고 회색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되지 않을까의 불안감으로 저희가 바라봤던 쪽 그다음에 정부가 육성하는 쪽. 여기를 같이 지금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이 공동부가 뭐지? 너무 불안하니까 중간에 껴어있던 아까 그 회색 지점에 있던 규제가 아니지만 변호성이 커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매도세가 강했던 이런 쪽은 초반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거를 완전히 지우고 가기에는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규제가 완화될 건지 저희가 또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제 중국 시장 상황이 또 나쁘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은 규제가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완화될 건지를 살펴보는 시점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타이밍 놓치면 사실은 정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쪽을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새롭고 조금 독특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 그러면 아우 야 이거 공동부유 이거 이거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인데 좀 피하고 지금은 줄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95%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생길 거고 지금은 약간 긴축적인 모습인데 확정적으로 재정정책을 피면서 오히려 돈을 쓸 테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조금 잡으려고 3분기 이후에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디가 더 완화되는 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살펴보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시점을 저희가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언제나 시점이 좀 어렵죠. 이거를 잡아서 가기에는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 언제부터 이 땅 이제 달린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단기랑 중장기로 좋게 보는 쪽은 좀 다르긴 합니다. 단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색 지점에 있는 쪽들 그러니까 규제를 하진 않았지만 불안감으로 변동성이 커졌던 백주나 면세점 그러니까 특히나 소비 카테고리에 있는 내수소비주 중국의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쪽인데요. 이쪽을 단기로는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들은 규제 대상도 아닌데 그래서 규제가 나올 가능성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라든지 종합해 봤을 때는 추가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원하는 건 결국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백주나 면세점은 데이터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1도 상관이 없어요. 정부가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고 백주는 수정방을 빼고는 대부분이 국유기업이에요. 그리고 국제여행사 중국의 면세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기도 국유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공동부유 관점에서도 이런 국유기업을 규제하는 건 좀 맞지 않을 수 있죠. 여기는 국가의 자산 증대에 사실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각 지역별로 납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저는 이들은 사실 규제랄 가능성이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로는 이쪽을 말씀드리고 중장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쪽. 정부가 육성을 하면서 신형 인프라로 투자할 쪽. 신형 인프라. 네. 같이 이 두 개의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쪽. 이게 신환경 테마 같은 것들. 태양광, 전기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점을 잡아서 단기는 이거 딱, 장기는 이거 딱 이렇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좀 취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한데 비율을 4대 6 정도로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좋게 보는 조금은 가치주 성격에 가까운 것들. 이거를 한 4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고 성장주.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고자 계속 의지를 강화하고 있고 신형 인프라에서도 재정이 유입될 쪽. 이런 쪽을 60% 정도로 가져가시는 전략. 저희가 실제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중국 종목으로. 굉장히 그 과정이 괴롭지만 정확히 포트를 좀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크가 CSI 300인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이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로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효적인 이런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로 말씀을 좀 드려요. 60%를 신형 인프라 쪽에서도 중국의 재정 정책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쪽. 그쪽을 60%. 그다음에 회색 지대에서 과도한 하락이 있어서 약간 가치주 성격이 있는 주식을 한 40%로 조금씩 사나가는 시점을 좀 바라봐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위원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규제 말고도 또 중국이다 보니까 또 다른 리스크 요소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실 중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색 지대와 규제를 제외하고 육성하는 방향 이쪽으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정부가 명확하게 짚어준 쪽만 투자하자. 그래서 이쪽의 멀티풀이 사실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도 나왔지만 점점 이제 유동성을 푸는 부분이 사실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보다는 사실 재정이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진검승부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미스하거나 혹은 예상치에 정확히 딱 부합하는 정도로만 만약에 나와준다면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들은 사실 굉장히 멀티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지금 말씀드린 육성 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태양광 전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좀 줄어서 봉쇄지역도 많이 해제를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중국이 9월 달에 우리나라 추석이랑 같은 시즌에 중추절 연휴가 있고 10월 연초 바로 이어가지고 국경절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들 기대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의 가능성도 이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이쪽에 또 수급이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식산업처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규제 이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 숫자는 심지어 0명도 나오더라고요. 15명 중에 코로나 0명이 가능한 숫자인가. 저 나라는 화성에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런 숫자와는 상관없이 가끔 봉쇄도 하고 외식산업이 안 좋고 하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좀 코로나가 있으면 소비재가 좋을 것 같다가도 좀 안 좋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숫자를 사실 그 절대적인 숫자는 안 믿고요. 추세만 봅니다.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래프만. 네.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거는 저는 조금 사실 객관적인 숫자는 신뢰를 해도 되는지 저도 좀 의심이 가서 추세만 보고 좀 판단하는 편입니다. 아. 중국 정부가 혹시 그 나누기 만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혹시 그 분자 앞자리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추세적으로 늘어나면 제가 사실은 투자자분들한테 워닝사인을 드리기는 해요. 아. 추세를 봐야 된다. 네. 네. 그걸 아예 안 믿지 말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암호문 주는 것도 아니고 힌트를 주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5에서 6대면은 5명에서 6명이 아니라 뭔가 20% 늘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좀 뒤집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중국 시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KB증권의 박수연성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중요한 광고판이 쓰러지네요. 네. 오늘 박수연성연구원님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중국 정부가 어떻게 시진핑 정부의 3년임, 4년임을 위해서는 분명히 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혹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쓰면서 돈을 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특히 그렇다면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로는 약간 가치주 성향이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조금 많이 빠진 주식과 반대로 중국이 재정정책을 쓴다면 우리나라도 디지털 댐, 미국도 지금 5천조의 인프라 투자 그런 걸 하듯이 중국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형 인프라 투자 쪽, 재정정책에 들어올 수 있는 쪽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투자하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중국의 코로나 숫자는 숫자보다 어떤 추세를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또 다른 팁도 주시고 가셨네요. 2부에서는 2부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아마 참신했던 중국 투자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장엔재 미국 주식임이시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